광고 촬영 끝내고 머리 한 번 더 감았어요. 메이크업도 다시 지우고 씻고 이제 생방하러 아 여기에서 이쪽에서는 마리꼬? 맞나? 맞을 거예요. 마리꼬를? 여기 이 제품 스킨 쓰는데 이게 에스테틱 라인이라 하더라고요. 이거 진짜 순하고 양도 많고 굉장한 것 같아요. 여기에서 하는 에센스 병원 거 아이디 병원인가? 거기 거예요. 피부 스치듯이만 발라주고 오늘 하루 막 빠질의 향이 일단은 정돈을 한 번 해주고 나중에 방송에서 세럼을 다시 발라야 되는데 일단은 건조하니까 정돈을 해줘야 돼. 키엘 립밤 아 화장품 냉장고 사고 싶다. 여기서 머리도 말리고 준비를 하죠. 일단은 두피를 좀 닦아내주고 피부에 물기를 닦아줘요. 물 짜주고 오늘 머리 두 번 감았다. 이게 다비네스? 이렇게 좋다 하더라고요. 머리끝이 이제는 이걸 안 바르면 부스스해서 안 되겠더라고요. 잘 발라주고 나머지는 수건에 닦아주고 머리를 말립니다. 한참 걸려요. 생방 20분 전 얼른 도시락 사왔어요. 얼른 먹고 힘을 대서 해야죠. 옷 갈아입어야 돼요. 빨리 도시락 뽑고 손가락 장갑이 이제 찢어졌다. 음 음 음 음 음 음 자! 현정아 여러분 저 집에 왔어요 잘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바이오 바이오